오늘 새벽 6시 13분 전부터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를 비롯해 11곳에서 30분간 일시정전이 발생해 승강기 갇힘 신고 15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성산구 한 아파트 승강기에 갇힌 4명을 비롯해 모두 9명을 구조했고 나머지는 스스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산시 신녹산 변전소에 있는 변전 설비가 고장나 전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